저는 헤빙책과 자기관리를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예전에는 자기관리라고 하면 막연하게 스케줄 짠대로 착착착 살거나 아니면 항상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게 자기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의에서 자기관리는 체력관리와 감정관리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긴 한데 우리가 감정관리라는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부정적일 때 아니야 난 긍정적이어야 해 난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런다고 진짜 긍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이 헤빙책을 통해서 감정을 관리하는 걸 정말 쉽게 연습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저는 긍정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해요. 어떤 상황이나 사람, 감정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두려움, 슬픔,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일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죠. 또 저는 진짜 긍정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가 겪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나만의 해석을 긍정으로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헤빙은 진짜 긍정을 실천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거죠. 이 책에서 계속 감정의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읽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생각나더라고요. 에너지 버스에는 감정은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헤빙 책에 나온 문장이 대입하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다.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에너지의 움직임이다. 어때요?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되지 않아요?